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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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협박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나팔을 맞추면 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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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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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 뭔지는 알지? 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 ㄹㄹ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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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ㄹㄹ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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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ㄹㄹ ㄹㄹㄹ 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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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 ㄹㄹ 자? 조용히 했어요 앤냉 냥 저걸 누굴 흥нения는거야 나 하라 그건 전으로 알지도 못하는데? 그랬더니 의원님은 뭐야? 정치인 분이잖아요 더 긴장이 돼서 쭉 누구 하고 다 Vision 뭐 하려 그랬디 당연한 얘기를 질민 *** 흩연을 하셨잖아요 죽어 너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? 이렇게가 뜹니다. 이렇게 줘. 이렇게 줘. 때럭끼아~~ 제가 하나 살았다. 평가를 해 인마.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. 이게 뭔지? 아리랑. 아리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처음에 이런 시절을 한 다음에 물컥 떨어뜨렸네. 시작하자마자 지랄해서 그런 걸 갖고 있어. 악마와 기부천사에서 갑자기 기내흡연. 안 맞잖아 이게. 자 형님. 봉사의 신에서 불법 다운로드. 얼마 전에 제가 대구 확성기도 올렸잖아요 그래서. 진짜. 제품로. 진짜. 나이가 많잖아. 그렇군요. 네. 진짜. 야 이거 뭐야. 테이큰3 재밌나. 테이큰3. 아 그거 아는구나. 어때 봐요. 넘어갈까요 형님? 테이큰3. 근데 이거는 제가 넣었거든요 사실. 너네 5년이랑 형 5년이랑 다르다. 형 5년은 거의 일생이야.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. 네. 저 가수 아니에요 형님. 잘 몰라요. 왜 노래해. 아니 그거는 가수가 아니라. 내가 좋아하는 거죠. 가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아는 거 아니야. 그게 뭐냐. 고양일 쏘니 그거는 뭐 그게 나야. 내가 언제. 냠냠냠냠냠. 이러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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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네. 음찔하기는. 이게. 잠깐만요. 이게 최애. 너 네 생각이지. 아니야 이거 이게. 여자친구랑. 잘 제가는 말이야. 어렵 사람이. 분lama textск abre. tow extending登録. 오 absorb. 너무 잘 아픈. 놀고. 손. Apply 이 누구한테.